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측이 남동구의 사업계획 전면 재조정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변경되는 사업계획은 송도국제도시 수준 이상으로 입주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입주업종을 재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또한 상가시설 입주가 가능한 복합용지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남동구는 밝혔습니다. 남촌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6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마친 상태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가 2022년 상반기 착공해 2023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